나보 같은 놈.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뭐야. 아, 늦었는데. 아, 진짜. 죄송한데 지금 몇 시예요? 지금 시간이요? 나를 찾아왔어. 나 그러면 오늘 제대로 끝내주지. 멋있어요. 정면 승부하나요? 화려한 무술. 살수다. 받아. 다크파크. 넌 날리길 수 없어.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매직 슈트펜이야. 매직 슈트펜?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매직 슈트펜? 이게 뭐야? 나도 저 펜 줘. 저 차례 어떻게 했어요? 매직 슈트펜 세트. 저 차례 맞겠다. 이게 뭐야? 뭐지? 밧줄로 널 꽁꽁 묶어주지. 각오해라. 아니, 이게 아닌데.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야. 총으로 널 처리해 주지. 형님. 각오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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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닌데. 총으로 널 끝내주지. 각오해라. 이게 아닌데. 아빠 어떻게 그렸지? 왜? 뭐 그리려고? 권총, 권총. 에이, 너 미술학원 안 다녔구나? 나와봐. 총은 이렇게 각지게. 그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? 방아쇠. 방아쇠. 완성. 고마워. 왔어, 왔어. 오, 대박. 각오해라. 아, 불쌍. 아, 불쌍. 아, 불쌍. 예잇. 아, 맞다. 너 뭐하냐? 총알. 총알? 아, 불쌍. 아, 불쌍. 아, 불쌍. 아, 불쌍. 아, 불쌍. 아, 불쌍. 망했다. 같이 먹을려? 아니. 그냥 따라와. 프라이. 너 이제 슈트킹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아, 불쌍. 아, 불쌍. 아, 불쌍.